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.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 오전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. 앞서 검찰은 공익재부자 조명현 씨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신고한 내용을 국민권익위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. 법인카드를 공유하실 수사하고 있습니다. 법인카드를 공유하는 법인카드 유공당이 있습니다.